네 이번 시간에는요 프랑스어의 목적격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 대명사라는 건 뭔가요? 자 일단 이것은요 인칭 대명사의 일종입니다. 나눠 얘기할 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는이니까 이건 주격 대명사라고 하고요. 나를 혹은 너를 아니면 그녀를 이렇게 를자가 붙었다. 하면 우리가 이것을 뭐냐? 목적격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영어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죠. I love you가 있어요. 여기서 I가 뭐냐? 이게 주격 대명사입니다. I는. 자 그러면 you love me에서 이 미는 뭐냐? 여기서 미가 바로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우린 지금 you see 하면서 주격 대명사는 이미 배웠어요. 자 그러면 나를 이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미에 해당하는 대명사들은 프랑스어에서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배워보는 것이 이번 단어의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입으로 한 세 번 정도 따라하면서 뭐뭐 있는지 정리하고 갈게요. 따라해 보십시오. 묻두르라 누브레 이렇게 따라하시면 목적격 대명사 끝납니다. 묻두르라 누브레 여러분 따라하셨나요? 다시 한 번 묻두르라 누브레. 자 이렇게 몇 개인가요? 묻두르라 누브레. 일곱 개의 목적격 대명사가 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나를 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이 경우에 사용하는 목적격 대명사가 뭐입니다? 무. 나를 이라고 하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무를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무의 느낌이 확 옵니다. 무를. 나를 이란 뜻이구나. 자 다음에 너를 할 때는요. 뜨를 사용하는데요. 뜨를. 너를. 같은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편하게 우리가 약간 좀 야매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르라고 합니다. 르를 하면 그를 이란 뜻이구나. 그녀는요. 표현이 좀 달라요. 라라고 합니다. 라를 하면 그녀를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녀를 사랑해 하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우리를 이라는 표현은 누 를 사용합니다. 누. 자 다음에 그대들을 하면요. 를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쟤네들을 이라고 할 땐 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보면 무뜨르라 누브레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인칭 대명사들 중에서 목적격 대명사들을 배우는데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용어를 정리하자면 정리하면 할수록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인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설명해 드리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나를 너를 를 배웠다. 나를 너를 를 말하고 싶다면 무뜨르라 누브레 라고 하고 이런 녀석들이 텍스트에서 지문상에서 등장하면 아 얘를 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